그럼 이제 전화 바로 받아볼까봐요.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다우데이터 종목이고요. 다우데이터. 네. 비중이랑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비중 30%고 매수가 28,900원입니다. 지금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건 아닌가 싶긴 한데 많이 손실이죠? 몇 퍼센트 손실 보고 계세요? 아,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웃는 게 웃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복구하고 싶은 건 탈출일까요? 그래도 좀 들고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방법을 못 찾는 걸까요? 탈출이요. 그렇죠. 이런 거 좀 탈출 빨리 하고 싶죠.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지금 2만 원 구간대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지금 거의 3분의 1 반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지금 상황이 우리 시청자님만은 아닐 거예요.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탈출을 좀 하는 게 답입니까? 지금 우리 시장을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 시장이 요즘 거의 저점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됐고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시장이 이제 주도주만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은 중소형주나 소외주, 바닥주들이 올라가는 시장이 온다라고 실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있지만 러셀지수라고 중소형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수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우 데이터 이런 종국처럼 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증시랑 같이 많이 떨어졌던 종국들 쪽에서 좀 큰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현재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대응하시면은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현재 주가나 회사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재무제표를 한번 훑어보니까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못 갔던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장이 그동안 테마로 움직였잖아요. 인공지능 테마 한번 많이 움직이고 또 전력 테마 한번 움직이고 최근에 또 바이오지학 가다가 오늘은 또 2차전지가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해당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쏠리고 순환되고 이것만 반복됐었는데 다우디테는 거기에 얹혀질만한 테마가 없었지 않았나. 그리고 지난 2023년도 초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국이기도 하고요. 단기간에 단 5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 이후에는 상황이 그래도 많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괜찮았을 때가 올해 1월 달이네요. 올해 1월 달에 15,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아 드디어 좀 가는구나 하셨을 텐데 그 뒤로 좀 다시 밀려서 만 원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저가주 매수하시는 분들이나 바닥에서 뭔가 사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되게 매력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보니까 배당을 아예 안 주는 회사는 아니라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배당도 안 나오고 그러면 중간에 던져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배당을 한 2% 정도씩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투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끌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서 실적이 확 좋아지거나 그러기 전에는 2만 원 이상 올라가는 건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략을 드리고 싶냐면 좀 현실적으로 매수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막 실적이 되게 좋은데 주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저는 가져가라고 하겠지만 아쉽게도 올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막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만들어졌던 고점인 15,000원에서 좀 잘 간다면 한 18,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좀 아쉽지만 손절 처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간을 2년, 3년 두고 기다리시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2만 원 넘어가기에는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자님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이나 여력,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목소리가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드리겠습니다. 햄버거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힘 내시고요. 방송 끝나면 제작진 전화 갈 겁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다우 데이터처럼 지금 시장 흐름 때문에 종목 다 비슷하게 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저도 이래요. 지금 제 종목도 이래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여러분들 너튜브나 문자나 전화로 연락주세요. 저희 햄버거 많이 많이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 지금 5074번 님이 2만 원에 지금 70% 와, 비중을 70%나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이 또 나타났어요. 비중이 꽤 많으면 1월 시장에서는 사실은 좀 많이 부담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관련해서 좀 하나씩 위고비 관련한 종목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뭐 위고비 이렇게 하면은 좀 요즘 뜨고 있고 사실 관련주로서도 잘 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약간 제가 봤는데 수익권이니까 조금 더 들려가 보는 건 어떨지 이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추천드로 드렸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잘 가고 있는데 제가 드린 목표가는 그때 2만 7천 원대까지 저는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익이 나고 계시고 매수가가 아슬아슬할 경우면은 저는 매도도 고민해보겠는데 지금 저는 수익이 나고 계시는 중이니까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치료제 또 10월달에 들어온다고 하죠.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블루엠텍이 이제 어제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장중 흐름을 보니까 5%까지 빠졌다가 또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블루엠텍의 경우는 저는 2만 7천 원 이상 제시해드렸었고 우리 청단대님께서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보유 의견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끌고 가 보시고 10월달 초에 재료가 있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는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이니까요. 우리 보유하시고 한번 2만 7천 원까지 쭉 한번 들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이럴 때는 또 축하드린다 박수 드릴 거예요. 너무 축하드려요. 다음으로 보면 지금 우리 전문가님이 이런 시장을 있을 때 좀 이겨내라라는 차원에서 또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방송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자주 하진 않는데 가끔 장중 방송을 하거든요. 공개 방송을 해가지고 장중에 이제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아침부터 3시 반까지 시장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께 중간에 뉴스나 속보들 또는 시장의 특징주들 또는 일부 강의들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돌아오는 시간이라서 다가오는 목요일 날입니다. 26일 날인데 그때 이제 아침부터 해서 오늘 장중 무료 방송을 하니까 많이 오셔서 제가 또 준비한 전략들 연말에 어떻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같은 거 도대체 어디가 바닥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또 준비한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제가 하는 공개 방송 목요일 날 잊지 말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공개 방송 우리 또 오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하루 동안의 움직임들 전문가님이랑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무료 방송도 보시고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종목에 대한 안목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입니까? LG화학이고요. LG화학 종목 평당가 비중 알려주세요. 58만원에 20%예요. 와 58만원에 20% 그래도 조금 좀 빠질 때 이제 더 빠지진 않겠지 하고 들어가신 건지 언제 이거 매수하실 때 이유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작년쯤 직장 동료가 2차전지 중에서 좋은 종료 있기라고 해서 샀어요. 2차전지 종료에서는 LG화학이 제일 좋다. 2차전지 쪽은 그럼 조금 관심이 있어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료의 말을 믿고 의지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건가요? 그냥 동료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58만원에 비중 한 20% 담고 계신 종목인데 전문가님 이게 의지를 할 만한 동료를 찾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동료의 말 괜찮았던 건지도 좀 알고 싶고요. 좀 어떤 종목인지 LG화학 좀 파헤쳐 볼까요? 그 동료분께서도 빠질 줄 몰랐겠죠. 그때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쏠리는 분위기도 하다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LG화학이 나쁜 회사는 아닌데 2차전지라는 역종이 직전에 2021년도, 22년도 이때 워낙에 과열이 됐다 보니까 2023년도 때 하락을 했고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테마들이 움직였었죠. 인공지능, 바이오 제약주, 전력주 이런 게 그 사이에 움직였었어요. 테마는 계속 돌고 도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에 다시 또 2차전지를 사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있어요. 다행히도 LG화학 지난달부터 이번 달 우리 중심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어요. LG화학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원래는 올해 LG화학의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보셨겠지만 적자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기대치는 저 위에가 있는데 실제 재무제표 공개가 짜랄 되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사실 제일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업계 전망들을 보게 되면 올해 3분기하고 4분기까지는 기대를 많이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어차피 실적 못 나올 거니까 여기는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털 사람들을 올해 상반기에 다 정리를 했고 그 이후를 보시는 분들만 지금 남아서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제가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보면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아직 지금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라서 지금은 너무 나쁘다 보니까 그리고 악재들이 반영이 많이 되면서 떨어진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2차전지 소재들이 약간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전기차 보조금이 사실 제일 키워드인데 핵심인데 미국에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독일 쪽에서 다시 전기차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는 것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유럽 시장 쪽에서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또 수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도 2차전지, LFP 배터리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는 회사였었는데 지난달부터 반등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대략 11월쯤 나올 거고 4분기 실적이 내년 초쯤에 나올 텐데 그때가 한번 두 번의 큰 위기일 수 있다고 봐요. 악재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악재예요. 그런데 그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진다? 그러면 거기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3분기, 4분기 실적 내년 초까지죠. 내년 초까지만 잘 버티시면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추가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혹시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올 거거든요. 나쁘게 나왔을 때 혹시 주가가 밀린다면 그때를 매수기로 삼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4분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추가 매수 기회 정도가 있을 거고요. 저는 LG화학을 안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실적 발표 시점을 노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매수가 60만 원 위까지 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내년이나 내후년쯤 내후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중에 좀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좋은 기회가 좀 생길 것 같다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는데요. 위로가 좀 되셨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또 동료의 말을 믿고 샀는데 이 종목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60만 원까지 좀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쭉 한번 기간 투자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햄버거 저희 선물 드릴 테니까요. 동료랑 함께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거 좋다더라, 이거 내가 샀는데 진짜 수익 많이 봤으면 사실 귀가 좀 쫑긋 열리게 되는 게 투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좀 명확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면 전문가님께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경원 전문가님. 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님의 기준의 1번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 비싸게 안 사는 게 기준이에요. 좋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잘 가고 있어도 비싸면 안 산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많이 싸져 있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데 가끔 더 싸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추가 매수를 활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걸려도 결국 마무리 해피 안딩으로 끝나는 이런 투자를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어찌 보면 노다지거든요. 여기에서 힘들게 진흙을 파헤치면서 진주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웬만한 종목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삼성전자 다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많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선진 시장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걸 모두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점점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서 희망차게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그럼 이어서 문자 보겠습니다. 0250번님의 SK씨 12만 9천원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17개 분기 연속 적자를 보는 게 SK씨이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대한 좀 회복이 제일 중요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가격을 보게 되면은 가격은 좀 싸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번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나쁘진 않은 자리인가요? 그렇긴 한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LG화학이랑 똑같아요. 얘도 2차전지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여서 다가오는 3분기, 4분기가 위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만 지나가면은 또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나올 때와 4분기 실적 나올 때가 저는 바닥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딱 보니까 사신 지 얼마 안 됐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수익 좀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라면은 일단은 정리할 것 같아요. 정리한다.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혹시 밀리거나 하는 순간을 다시 한 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현재 가격 그냥 들고 계시고 내년 연말까지 본다고 하시면은 저는 분명히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좋은 타이밍을 잡아보자면은 다가오는 실적 발표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안전하게 정리하시고 다시 한 번 밀리는 거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이익 시연 하시고 그 다음을 다시 한 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수익 내줄 때 빨리 나오는 것도 답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너무너무 이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우리 브로드티디님 사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종목 생담 올리고 햄버거 먹으면서 고민 좀 해볼게요 하시면서 하나금융지주 선택해 주셨네요. 44,375원에 4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장투 배당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금투세 시행되기 전에 차익 실현하고 다시 진입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앞에 저도 또 오프닝에서 금투세 얘기를 또 현란하게 열심히 해봤는데 금투세 시행되기 전에 그냥 국장에 있는 종목들 다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전문가님 의견 한 번 여쭐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되게 좋은 회사고 배당도 되게 많이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배당도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그렇지만 배당도 배당이지만 결국 우리가 몸통이 쑥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밸류업 지수라고 해서 정부에서 경기부양 프로젝트로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오늘 사실은 D-Day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날이고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올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순간 1.9%가 빠지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장이에요. 상승장에데도 불구하고 그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밀린다는 것은 오늘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증시를 보고서 거의 셀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호재가 나왔을 때 거기다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금융지수도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 보니까 4만 4천 원 쉬면 되게 잘 사셨어요. 굉장히 괜찮고 장투하시기에도 좋은 조건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수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4만 4천 원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보셔도 저는 괜찮고 만약에라도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트레이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주가 자체는 지금은 빠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요. 밀릴 가능성은 높다고 보니까 6만 원 깨지면 앞으로 5만 원까지 내려오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저라면 배당도 배당이지만 몸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차익 실현이나 비중을 좀 줄이는 쪽을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선택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보유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는 오래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만 들고 가실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많이 가져갈 거냐 적게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한 투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일단은 수익 실현 좀 하고 비중 좀 축소해보자 라는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브로드티디님께는 저희가 또 맛있게 햄버거 드시라고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샵 9083번으로 또 제작진이 전화 갈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 그리고 필명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존중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마님이 오늘 떡 온대요 라고 했는데 우리 떡 선물이 이제야 도착했다니 좀 이렇게 느리게 왔네요. 그래도 좀 꼭 받으시고요.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신청해 주신 분 얘기 좀 들어볼게요. 065번님의 삼성전자입니다. 8만 천 원의 30% 비중입니다. 저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는 사연이 왔는데 삼성전자 누구나 하나쯤 다 가지고 있고 야 이때 빠졌으니까 들어가자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6만 2,700원까지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만 6천 원 오면 그 밑에 있으면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전 이 생각도 들어요 전문가님. 6만 원까지도 좀 뭔가 이탈이 되면 어떡하나? 그럼 오히려 이걸 기회로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살짝 드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거는 사실 비밀이거든요. 비밀이에요? 우리끼리만 좀 알까요? 그럼? 제가 사실 투자 전략이라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먼저 미리만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수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주다. 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여기가 바닥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주가가 좀 더 밀리지는 않아요. 6만 2천 원대에서 버티고는 있잖아요. 그치만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특정 가격대가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우리가 V자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무거운 주식들은 바닥을 만들대로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쪽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8만 원대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때였어요. 드디어 10만 원 간다 이런 얘기 나올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외국인들은 아직도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아까 우리 말씀해주신 것처럼 6만 6천 원이 깨지고 나니까 기관들이 그때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바닥을 아직 저는 확신을 하지는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올해 연말쯤에 보통 우리 증시가 연말 산타랠리라든지 내년 연초랠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항상 성과를 많이 내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작년에도 주가가 한 10월달, 11월달 그때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고 그랬을 때도 작년에 연말에 성과가 되게 좋았었어요. 여기였었죠.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연초 2023년도도 미국이 금리를 어쩌고 올리네 하는 과정에서도 연초 랠리가 한번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전년도 2021년도만 하더라도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연말에 한번 큰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연말에 좀 좋은 결과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기다려보시고 한 10월달, 11월달쯤에 그때 한번 저점이 잡히는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은 솔직히 안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삼성 임원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이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뭔가 시그널 아닐까요? 그분들도 정확하게 고점, 저점은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삼성전자를 거래하는 주체들이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빠졌으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거지만 그분들도 완전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지는 못한다는 거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삼성전자는 지금이 아직은 좀 시기상수니까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조금 조금씩 나눠가지고 한 50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 오늘 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연말까지 그냥 쭉 사신다? 괜찮지만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못 사잖아요. 그렇죠. 딱 한 번에 딱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는 좀 연말까지 기다려보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닥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조금 사시던지 연말까지는 좀 쭉 살펴보시던지 하길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전문가님이 아까 살짝도 선물을 주실 건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끼리 비밀이에요. 라고 해서 비밀 자료에 대해서도 살짝 궁금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우리끼리 비밀이니까 그 자료집을 받는 방법은 여기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지난번에 사실 그 종목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제가 정답 맞추신 분께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티비님 기억나세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브로드 디디님이 받으셨거든요. 상담해 주셨던 그랬었는데 이번에 공개 방송 제가 목요일에 하잖아요. 오시는 분들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 목요일 공개 방송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이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9시부터 여러분들 3시 30분까지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무료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푸짐하게 자료집 준비해 주셨대요. 또 워낙 꼼꼼하게 자료집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딜사이트에서 사이트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사연 볼까요? 3645번님의 1월 GNM입니다. 지금 15,000원의 20% 비중입니다. 라고 하는데 거래 중지 종목인데 이걸 좀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요. 8,650원에 지금 좀 끝이 났던 거래 종목이 정지되는 종목인데 거래 중지가 좀 되게 되면은 사실 이거 제게 됐을 때도 좀 고민이고 이게 안 되면 어쩌거나 이런 고민도 되고 이런 거 꽤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거래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기도 매매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분석이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개선 기간이 부여가 돼서 원래 상장 폐지가 들어가면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정말 답이 없으면은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냥 퇴출을 시켜버리는데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할 경우는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개선 기간을 언제까지냐면 올해 11월 27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1월 27일 날에 거래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그때는 정말 정리매매, 상장 폐지로 가게 될 수도 있고 회생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회사가 좀 살아나야 돼요.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또 회사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매각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거래소가 좋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보니까 올해 사명도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 어떤 액션들을 취한 게 보여지는데 재무제표상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 재무제표 잠깐만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막 실적이 크게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작년 하반기에 그래도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2분기는 비록 적자이지만 적자 폭이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적자가 영업이익이 100억 가까이 났던 것에 비하면 재작년하고 작년에 들어가면서 적자 폭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래소에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 거래가 풀린 뒤에 한 번, 한 번, 두 번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아마 이게 제대로 된 예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래 정지됐다가 살아났던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경우들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월 GNM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거래소의 판단이기 때문에 올해 11월 말까지는 한 번 기다려보시는 수밖에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고 재무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기도를 좀 하는 마음으로 아까 전력을 잡아주신 대로 한 번 해보시고 일단은 또 궁금한 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일단은 거래 제게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저희가 햄버거 스몰 사이트 보내드릴게요. 방송은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세요.